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진아입니다. 제가 오늘 찾은 것은 충주입니다. 여기 충주에 로보트의 고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로보트를 보면서 더위를 날립시다. 강진아가 간다! 아 이거 보세요. 까떡 로보트. 이게 로보트를 만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가족들이 오면 정말 좋겠는데요. 스파이더맨 이거 봐라. 라라라 찰라텰라 스파이더맨 이거 봐라요. KBS 6시내 고양이 나오더라구요. 6시내 고양이. 찾아왔습니다. 메칸더 부위인가요? 메칸더 메칸더 랄라랄라 메칸부씨. 태권부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을까. 좋아요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이 쉬는 날인데 제가 또 촬영 때문에 허락을 했어요. 아유 어떡해. 우리가 만화영화에서 많이 봤죠. 여기 아개축 돌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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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개축 돌려고 것들... 아... 이야... 가족과 함께 오면 너무 좋겠는데요. 이야... 이렇게 만들었을까. 태권부위인가요? 여기서 태권부위네. 알았다 오바 마르치이 알았지. 철이와 미에 깡통로봇드. 라라라라 태권부위. 라라라라 로보트 태권부위 출발. 이건 마징가제트 갑니다. 마징가 무쇠로 만든 사나이. 인젠인간 로보트. 대단합니다. 이런걸 만들었다는 자체가 훌륭합니다. 충주 5대5 아트 팩토리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충주 5대5 아트 팩토리를 짓고 오십시오. 여기 기념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경을 좀 받아요. 엄청 크네요. 진짜 대단하네. 끝내주네 끝내줘 진짜. 참 재미난거 구경하네 오늘 진짜. 제가 오늘 충주 구경을 시켜드렸습니다. 잠시가서 좋은데 가서 계곡물을 발담그면서. 여러분께 또 촬영을 하겠다니까. 시간주 좀 고맙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무더지 조심하시구요. 강진아 함께 여러분. 좋은 시간 함께 했으면 대단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만세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힘내겠습니다. 힘낼게요. 자잘하지 않습니다. 매칸나 브이. 충주에서 강진아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땡큐멘이버치. 잘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